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성혁명의 일부 내용 삭제를 결정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성혁명 배제 의지를 명확히 표현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도 성혁명, 차별금지법 내용을 담은 많은 용어가 개정교육과정안과 기존 교과서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정부가 성혁명, 차별금지법 내용을 완전히 삭제할 것을 결단할 차례라며 관련 내용을 완전히 삭제할 때까지 학부모들의 투쟁과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혁명,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성을 주도한 세력을 문책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을 새롭게 만들라고 덧붙였습니다.